자 11번부터 20번까지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비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은 어휘죠 그런데 나머지 어법과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원칙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자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숙달되고 적용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도 좀 걸리고 혼자서 할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설명을 받으면 아 맞아 저게 왜 나한테 적용이 안 됐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꾸 시행착오로 거치시고요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해 보세요 자 그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다 보면 자주 틀리는 유형에서 반복되고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실수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수들이 줄어들고 실수들이 줄면서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영어로 갔다가 한꺼번에 잘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시는 건 아무리 이것이 토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무슨 여러분들 한 달 공부해가지고 몇백 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학생들은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묵묵하게 기본기 가장 빠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문제는 ABCD가 모두 부사예요 accidentally라고 하면 우연히 사고로 separately라고 하면 따로 각각 suddenly는 갑자기 loosely는 느슨하게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차량이 팔렸대요 자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팔렸어요 됐죠 자 어떻게 해요 at much lower 오 그래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렸답니다 뭐보다도요 자 원래 regular dealer price예요 자 그래서 정규적인 그런 어떤 딜러 가격 있죠 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렸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바로 차량들이 각각 자 더 지금 어 그 각각 말이죠 훨씬 더 싼 가격에 팔렸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량들이 사고로 그렇게 팔렸던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자 비번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문맥상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111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해석만 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답을 잘 낼 수 있는 자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보여져요 됐죠 오케이 그러시면 마무리를 짓고요 두 가지만 여기서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는 이제 much인데요 여러분들 이 much라고 하는 단어가 평상시에는 많은 많이 이러한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대명사로도 쓰죠 많은 것의 뜻으로 쓰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비교급의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의 의미로 바뀌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much 하면 맨날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교급의 앞에 쓰게 되면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much처럼 이미 존재하는 단어들을 들려다가 훨씬의 뜻을 씁니다 much 말고 뭐가 있죠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까지 여러분들 6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시스템은 직판 시스템이 아니라 딜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대리점들을 다 개설해가지고 자 그 대리점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차량만 수출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각각의 딜러들이 있어요 자 그 딜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수량의 차량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보내주면 그들이 알아서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마진을 붙여서 팔고 그 수입을 갖다가 챙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직영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딜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딜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로 이제 뭐 카지노 같은 데서 이제 딜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만 딜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딜러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거래자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자 그런 시스템을 또 아시면 해석이 좀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량들이 각각 매우 싼 값에 그렇죠? 자 그래서 훨씬 더 싼 값에 판매가 되었다의 내용 자 숙지하시면서 111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은 ABCD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죠? 문장 끝까지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C번부터 소거하고요 숫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주어가 지금 단수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단수동사가 아닌 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는 has가 되면 모를까? have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테러로 가겠습니다 뒤에 뭐가 있죠? 목조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시면 목조어가 있으면 능동이 맞아요? 수동이 맞아요? 능동이 맞습니다 근데 괜히 따졌어 왜? 둘 다 다 능동이니까 그래서 항상 선택지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안 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 시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주어진 시제가 자 주어진 시제 단서가 어떤 시점을 향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 있는 this thursday는요 아시잖아요 지난 목요일이었으면 last thursday라고 했겠죠 앞으로 다가올 목요일이니까 this thursday라고 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this thursday를 보고 다가올 목요일날에 뭐뭐 과거에 했었다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a 번에 쓰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시제 문제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맞죠? 시간을 줄이려면 자 바로 이런 전략과 문제풀이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글로벌 비즈니스 스트라리지 LLLP 자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we'll be hosting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요? 바로 conference를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언제요? 요때요 몇 시에요? 요때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시면 어려울 것도 없는 문제였죠 다시 한 번 자 동사 구성의 문제는 수태시제를 따지는데 태가 이렇게 똑같고 두 개가 남았는데 외태를 따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자 문제를 풀어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강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에 가시면 3번 문제는 ABCD가 품사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사항이죠 이거는 가산명사에요 exceptionality 이건 자주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빈도수가 이만큼의 단어라면 이것은 빈도수가 굉장히 낮은 단어예요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도 않고요 자 근데 얘는 불가산명사고 예외성의 뜻이에요 예외성 불가산명사는 uncountable 이라고 해서 유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개의 명사 혹시라도 명사 자리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알려드렸는데 에이 근데 딱 보니까 더하고 서비스 사이니까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네요 맞죠? 자 그래서 부사도 지우고 정답은 비번에다 쓰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순서는 바뀌었지만 뭐 A번은 지금 설명을 해야 됐었던 문제니까 자 아까 전에 설명한 내용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정답을 B번으로 정하고요 exceptional service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excep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밌어요 exception이 예외면요 좋은 예외도 있고 나쁜 예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형용사가 되면 긍정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특별한 되게 좋은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Of the crew members 누구의? 바로 이 사람들의 좋은 서비스가 자 우리의 크루즈를 자 우리의 유람선이 되겠죠 자 어디로 가는 유람선이에요? 바마행 유람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명사수식 안하면 뭐해요? 그럼 보호하죠 그러니까 우리 크루즈를 대단히 유쾌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아시면 이렇게 잘라서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하면 해석도 깔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목적보호가 our cruise 다음에 바로 very pleasant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으나 이 아이의 수식을 하는 아이가 하나 껴서 조금 더 복잡해진 측면은 있습니다 자 내용 이해까지 정확하게 되셨죠? 자 그리고 A번과 D번 차이 아시겠죠? 그러시면 넘어갑니다 자 114번으로 가시면 ABCD는 모두가 뜻이 달라요 컨실르는 고려하다 자 measures는 측정하다 specialize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receives는 뭐뭐를 받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학습을 진행하셨을 때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저는 얘네 셋이 타동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요것을 대표적인 토익의 자동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사실 주순 문제거든요 고수들은요 딱 인만 보고 세 개 다 지우고 여기다 답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모두 타동사거든요 뭐뭐뭐를 고려하다 뭐뭐뭐를 측정하다 뭐뭐뭐를 받다 맞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아니면 자타동사 동일형인지 등등등은 하루아침에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하다가 타동사라고 하면 고려되다라는 뜻이 있다면 자동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동사를 많이 써봐야 아는 거예요 컨실르는 자동사가 없죠 마찬가지로 메저리나 리시브도 자동사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스페셜라이즈는 어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있는 자동사로만 쓰는 대표적인 동사니까 암기를 해두시고 자 요것들은 전부 다 레이다망 토익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딱 지금 들어있는 그런 동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셋 다 타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점도 몰랐던 학생들은 꼭 암기를 해두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 바로 메인테이닝 앤 클리닝 커머셜 빌딩스가 되겠어요 아 상업적 빌딩을 청소하고 보수 유지 관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제니터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자 저것은 경비의 그죠? 수의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니터리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비 서비스 혹은 뭐 건물 청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114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참고로 제니터라고 하는 단어도 자 토익이 가끔 나오는데 건물 관리인 수의 아저씨를 말해요 됐나요? 자 115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다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Typical은 전형적인 캐주얼은 격식이 없는 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 뭐 우리가 의상을 얘기할 때도 casual wea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나요? 자 요것도 잘 나오죠 우연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casualty라고 하면 자 우연한 사건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arefully라고 하면 조심스러운 grateful은 고마워하는 자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학생들은 저랑은 입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하셨느냐에 따라서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선택지 4개는 전부 다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전자 정도가 되면 이렇게 조건을 부여할 테니까 몰랐던 학생들은 아이고 내가 빨리 외워야 되는 기본 형용사인가 봐 빨리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워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어휘 문제입니다 unusual 아이템이에요 어디에? 바로 entry book 안에 자 이거 뺍시다 잠깐 그래서 어 비정상적인 그런 아이템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비정상적인 아이템은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죠? 그렇죠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관심일까요? 그렇죠 전형적 관심이에요? 조심스러운 관심이에요? 우연한 관심이에요? 아니면 고마워하는 관심입니까? 이건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케어풀이 되는 것이고요 자 주의 깊은 자 그럼 관심을 자 필요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시면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인 이하로 가셔가지고 accounting entry book이라고 돼 있는데 엔터 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입력하다의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입력하는 책이기 때문에 entry book이 여러분들 장부라고 해요 그리고 accounting은 회계죠 그래서 회계 장부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아이템은 뭘 필요로 한다? 바로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조심스러운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자 그런 조심스러운 주의와 관심이 왜 필요로 해요? to justify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바로 기업의 rationa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rationale 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것은 합리성 어 그죠? 자 이런 뜻이에요 이유 근거 이런 뜻입니다 이유와 근거와 합리성 자 behind the transaction 그러니까 자 이건 상거래라는 뜻이거든요 상거래 뒤쪽에 숨겨져 있는 자 사업체의 의도와 이유와 근거 있죠?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평상시에 매일 우리가 입력하는 그런 아이템들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조금 특이한 아이템이에요 지금 알겠죠? unusual 하단 말이에요 일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아이템이 딱 나타났어요 요거는 잘 바란 말이죠 왜? 자 바로 그 상거래 뒤쪽에 숨겨져 있는 그죠? 상거래 뒤에 있는 자 비즈니스의 이유와 근거 사업상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잘 반아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회계 감사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 아이템은 뭐예요? 그럼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회계 감사 시에 자 이 항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15번의 내용까지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강의가 절반이 또 끝났죠? 자 그러시면 잠시 또 화면 바꿨다가 후반부에서 116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여러분들? 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모르는 게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그만큼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런 사인을 받고 자 그리고 필요하신 정보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고 아주 단순하게 단어를 암기하는 것으로부터 혹은 복잡한 구조나 어법의 이론을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어법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자 그런 사항들을 또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시면 11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뭐 별것도 있겠습니까? 보시면 또 품사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는 지금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Improve는요 당연히 뭐뭐뭐를 향상시키다 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쪽에 퍼포먼스가 컨시더레이션을 향상시키다 그럼 말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의 Job Performance 라고 하면 업무 실적인데요 업무 실적이 고려를 향상시키다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영어의 자타동사 구별은요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있으면 굉장히 쉽겠죠? 뒤에 부사를 보여주고 자동사니? 타동사니? 라고 물어보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부사가 와있으니까 이거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Improve가 향상의 개념이 있다는 건 누구든 알거든요 그런데 뭐뭐뭐를 향상시키다면 타동사고요 뭐뭐뭐가 향상됩니다 라고 하면 자동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쓰나요? 자동사로만 쓰나요? 타동사로만 쓰나요? 아니면 타동사를 많이 보셨습니까? 자동사를 못 보고 실제로 경험의 다양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동사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결국은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또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타동사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맞죠? 퍼포먼스가 향상됐어요 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가 와요? 아니 얘네들은 형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사가 오는 게 맞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considerably 라고 하는 단어는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와 함께 3대 부사 아닙니까? 상당히 알겠죠? 양쪽으로 상당히 질적으로 중요하게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job performance가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언제 향상됐어요? 자 바로 지금 이 문장은요 향상됐다라고 하는 자동사 뒤에 어떻게 향상됐는지 아니 얼만큼 향상됐는지 언제 향상됐는지 지금 두 개의 덩어리가 소식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해됐어요? 어디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자 leave of absence 라고 하면 휴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휴가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상당히 향상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타동사로 판단을 해보고 목적으로 집어넣어보고 말이 안되니까 어우 이거 자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신이 있는 학생은 당연히 이건 자타동사 둘 다 돼 그런데 아유 퍼포먼스가 어떻게 뭘 향상시키니 퍼포먼스가 향상됐겠지 자동사로 쓰였나 봐 정답은 D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론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로 여러분들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문제 문제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시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여기는 또 considerate하고 considerable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형용사죠 서로 뜻이 완전히 다르죠 consider해서 나왔으나 consider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상당한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considerate가 사려깊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개의 형용사를 구분해라 라고 하는 문제도 여태까지 여러 번 나왔었어요 형용사 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겠죠? 기억해 두셔야 될 아이템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번 아니 끝났고요 18번으로 가시면요 ABCD의 선택지가 또 뭘로 돼 있어요? 자 요건 또 인칭 대명사 문제인가? 라고 봤더니 자 파일즈가 나와 있고 슈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형용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복수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럼 누가 안 돼요? there's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there's라고 하는 단어 däm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격이고 자 이것은 소유대명사니까 명사들이에요 형용사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럼 that's예요? these예요? 주셨어요 품사부터 빨리빨리 따지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야 1초라도 더 빨리 풀어요 알겠죠? that's은 단수명사와 결합되기 때문에 자 these가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의 시험 문제도 실제로 이런 유형도 토익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맞추고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관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in a locked cabinet 되겠어요 잠겨진 캐비닛 안에서 at all times 항상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119번입니다 자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뜻이 달라요 자 네번째 placement는 배치의 뜻입니다 물론 variety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함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a variety of 라고 해서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 수거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때는 a variety of는 무엇무엇의 다양함의 뜻이 아니고요 a variety of는 자 다양한이라고 하는 아예 하나의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 표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cuisine이라고 했는데 cuisine은 원래 식당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식당이 어떻게 됩니까? 제공할 겁니다 뭐를요? wide blank over 아이고 여기 그게 딱 나왔네요 다양한 무엇입니까? authentic 정통의 자 Italian dishes가 되겠어요 authentic이라고 하는 건 진짜의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정통의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지역의 손님들에게 정통의 이탈리안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그게 어때요? 다양한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C번이 답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통의 이탈리아 음식의 배치 음식의 조건 상태 음식의 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지만 C번이 오게 되면 A variety of 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용적인 표현으로써 A variety of 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는요 A variety of 말고 arrange of 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A variety of 말고 arrange of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받는 수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large라든가 wide 같은 형용사예요 large variety of wide variety of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번역해요? 정확하게 하면 대단히 다양한 정통의 이탈리아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문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번으로 가시면요 자 120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다르죠 자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leave 하면 맨날 동사했지만 자 이제 어느정도 점수대가 있는 학생들은 휴가의 뜻으로 leave를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앞쪽에서 보셨지만 leave of absent 부재 absence가 결근 부재이죠 자 부재 상태의 떠남 그죠? 이기 때문에 휴가의 뜻이에요 leave of absence 이런 관용 표현도 많이 쓰고 sick leave 그럼 뭐예요? 병가가 되겠습니다 아파서 휴가 낸 거예요 자 그러시면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아이 여기는 without이 전치사가 딱 버티고 있네 기준 잡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목적으로 취하고 있으니까 동명사가 나오면 맞는 자리죠? 자 명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동명사가 나와야 맞는 자리니까 정답은 D번밖에 안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디도 명사수식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 기억하세요 인칭 대명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단어로부터도 수식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키가 키가 크면 어떻다고요? 톨 아이 이렇게 못 써요 키 큰 나 이거 똘 아이예요 알겠죠? 이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절대 수식받지 않으니까 미를 left가 앞에서 수식하면 안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은 앞으로 하시면 안돼요 이런 생각은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게 인칭 대명사 소식 안받아 얘는 명사 동사 동일형이야 A 정답은 D 알겠죠? 자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커즌이고요 릴리입니다 자 커즌의 이름이 백합이네요 자 백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집으로요 아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어요? 조지아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언제 갔어요? 어제 돌아갔습니다 뭐 없이 갔죠? 바로 자 나에게 어떤 메시지나 메시지나 노트도 남겨두는 것 없이 통지 통보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번째 강의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 20문항을 20문항을 지금 풀어보셨어요 자 물론 20문항이 토익의 전부는 아니겠죠? 더더욱이 영어의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또 그 뭐랄까요 좁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맞아서 기쁘고 그죠? 틀려서 슬프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안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내가 보강해 나간다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학습을 좀 진행을 좀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틀리는 문항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듭니다 자 그게 핀란드식 학습법이에요 자 우리나라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막 그냥 막 공부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5천 문제를 풀었는데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한 문제를 공부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고 지나가신다면 적은 투자로도 많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답노트 작성 잘 하시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야 진짜 자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내가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쓰고 오답을 지우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신다면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의 학습 방식도 그렇게 잘 정해보도록 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요 자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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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